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한 아이, 즐거운 부모, 함께 웃는 교사가 같이 만드는 미래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초대합니다.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장난감 도서관, 1층 시간제 보육실, 2층 아이 사랑 놀이터, 3층 교육장과 대강관, 4층 안전문화체험관, 5층 소공연장과 프로그램실, 6층 옥외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은 놀이와 체험을 즐기고 부모는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잠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약 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 과정으로는 표준 보육 과정 교육,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치약 보육 지원 사업, 보육 컨설팅, 교통안전 교부 대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는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모가 양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부모 교육,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명유아 프로그램, 시간제 보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단장하면서 안전문화체험관 및 어린이소 공연장을 통해 명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 사업, 홍보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약 전 아이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 곳.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화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는 시설. 이 밖에도 화재 진압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문화체험관과 매월 정기공연이 열리는 어린이소 공연장이 있는데요. 함께 키우고, 함께 웃고, 함께 크는 행복 육아 실현. 김포시 육아중압지원센터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포시 육아중암